주니, 토니 주니, 토니, 오늘 하루 토토를 잘 부탁하마 네,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토토, 우리 재미있는 공놀이 할까? 공놀이, 예! 어, 내가 공을 주워올게 귀여운 꼬마야, 손 시리지 않니 후끈후끈 난로를 가까이와 쬐보렴 어? 어, 토토, 위험해! 난로는 아주 뜨겁다고 토토,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귀여운 꼬마야, 지루하지 않니 화르르 멋진 가스불 가까이 와서 보렴 어? 어, 위험해! 가스불은 아주 뜨겁단 말이야 우와, 맛있겠다 귀여운 꼬마야, 배고프지 않니 갓 끓여낸 수프, 빨리 먹어보렴 토토, 수프가 아주 뜨거워 호호, 불어서 먹어야 해 귀여운 꼬마야, 물이 차갑지 않니 뜨거운 물 졸졸 한번 틀어보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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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해! 빨간색은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어? 귀여운 꼬마야, 심심하지 않니 상어 닮은 다리미, 어서 와 만져보렴 우와, 상어 같아 토토, 먹자! 아, 하마터면 손을 댈 뻔했어 우와, 뭉게뭉게 구름 같아 귀여운 꼬마야, 신기하지 않니 푹푹 끓는 하얀 연기 한 번 잡아보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너무 아파! 더 차가운 물로 상처를 시켜야 해 토토, 이제 좀 괜찮니? 뜨거운 건 절대 함부로 만져선 안 돼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처럼 될 수 있어 앞으로는 꼭 조심할게 오, 잘 잤다 응? 왜 나밖에 없지? 쿨쿨 차고 일어났는데 차 안에 나밖에 없다면 울지 말고 용감하게 이대로만 해요 턱, 턱, 턱 척재! 안전벨트 풀어요 빨간 단추 누르면 벨트가 풀려요 둘째! 운전석으로 가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조심조심 셋째! 자동차 경작 울려요 동그란 핸들 가운데를 힘껏 꾹 누르면 빵빵빵빵빵빵빵빵 어른이 올 때까지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도와줄 사람 올 때까지 안전벨트 풀고 운전석으로 가서 자동차 경작을 빵빵빵 안전벨트 풀고 운전석으로 가서 자동차 경작을 빵빵빵 정말 잘했어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른이 올 때까지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도와줄 사람 올 때까지 한 번 더!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른이 올 때까지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도와줄 사람 올 때까지 나는 슈퍼 히어로 토니! 스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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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드! 슈퍼 히어로 토니, 마스크 떨어졌어 오, 노, 노, 필요 없어? 먼지도 많고 바뀌잖아 얼른 써 멋진 슈퍼 히어로 토니에게 그런 마스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직 우리 마스크 히어로 줄 모르는군 누구세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모두 크게 외쳐봐 M.A.S.K. 마스크 히어로! 사람들 곁에 어째나 마스크! 마스크 히어로! 화질 발생! 화질 발생! 소방 마스크! 출동! 불괴물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소방관을 지키자 뜨거운 불길도 두렵지 않아 난 용감한 소방관! 마스크! 참수마스크 출동! 힘차게 바닷속을 누비는 멋진 참수부를 지키자 답답한 물속도 무섭지 않아 난 멋있는 참수부 마스크! 소방 마스크! 참수마스크! 우린 마스크 히어로! 소방 마스크! 참수마스크! 용감하고 멋지게! 얍 얍! 마스크 히어로가 정말 다양한 곳에 있네! 병원에도 있지! 의료 마스크! 출동! 아픈 환자들을 구하는 헌신적인 의사를 구하주자 위험한 세균 병균 막을 거야 난 안전한 의료용 마스크! 마지막! 보건마스크! 짱!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는 호흡기 진환을 막을 거야 성사미세먼지는 저리가! 꼭 기억해 보건용 마스크! 의료 마스크! 보건마스크! 우린 마스크 히어로스! 의료 마스크! 보건마스크! 안전하고 건강하게! 얍 얍! 모두 크게 외쳐봐! N A S K 마스크 히어로스! 사람들 곁에 언제나 마스크! 마스크 히어로스! 토니! 마스크 히어로 진짜 멋지지! 응? 토니? 토니! 바이러스와 싸우고 병균을 물리치는 나는 용감한 마스크 히어로! 토니! 어, 친구들! 마스크는 코와 입을 다 맞고 촤악 밀착해서 제대로 써야지! 헤헤, 못 말려! 주니터니 홍재만 횡단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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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고민이 될 땐 하!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한 달짝 뒤로 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살펴본 후에 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안전하게 건너요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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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횡단보도! 횡단보도! 빨간불 깜빡불 안돼 안돼요 초록불 초록불 건너 건너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 지켜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맞결라는 횡단보도 송을 부르는 나는 주니! 나는 토니! 나는 홍재만이다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고민이 될 땐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한 달짝 뒤로 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살펴본 후에 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안전하게 건너!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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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횡단보도! 횡단보도! 빨간불 깜빡불 안돼 안돼요 초록불 초록불 건너 건너요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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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안전을 지켜 지켜요 다같이 한 번 더!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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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안전을 지켜 지켜요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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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엄청 크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토니! 먼저 3층에 있는 빵집부터 들르자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되겠다 어서와, 준이! 어? 사람이 꽉 찼네! 다음 걸 타는 게 좋겠어 어? 위험해! 토니야, 괜찮니? 그렇게 손을 함부로 뻗으면 어떡해 다칠 뻔했잖아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차례차례 줄 서서 기다려요 오! 엘리베이터! 방향 버튼은 꼭 한 번만 오! 엘리베이터! 급한 맘은 노노노 오!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 조심 또 조심 오! 엘리베이터! 토니! 아주 잘했어! 헤헤! 중, 두 버튼 장난 안 하세요 오! 엘리베이터! 여기저기 쿵쿵 위험해요 오! 엘리베이터! 무대는 기댈지 않아요 오! 엘리베이터! 우리 모두 뽕뽕 기억해요 엘리베이터 안전 우리 발밑 조심 앞으로는 안전하게 엘리베이터 타기로 꼭 약속해야 해 아! 주니토니! 두 발은 안전 선하네 오! 엘리베이터! 손잡이는 꼭 잡아요 오! 엘리베이터! 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정말 편리한 것 같아 맞아! 헤헤헤헤 위험해! 뭐야! 우리 토리잖아 토리!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말이야 두 발은 안전 선하네 오! 엘리베이터! 손잡이는 꼭 잡아요 오!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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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르라 장난 안 돼요 오! 엘리베이터! 우리 모두 뽕뽕 기억해요 엘리베이터 안전 토리!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정말 멋진데? 오늘 칭찬받았으니 앞으로는 장난치지 않고 항상 조심할 거야 달려라! 킥보드! 이야! 야호! 신난다! 근데 중이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짜잔! 오래 기다렸지? 준비 좀 하느라고 어? 토니 너 보호 장비는? 에이 준이 난 그런 거 없이도 잘 탈 수 있어 뭐라고?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킥보드를 잘 타는데 한번 볼래? 자! 짜잔! 요호!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요호! 토니! 귀여워! 아이고, 내 다리 토니! 괜찮아? 보호 장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위험하게 타면 어떡해 킥보드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타려면 보호 장비는 꼭 필수라고 알겠어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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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도 조심 달려보자 킥보드! 요호! 달려 달려! 하하하 우와, 여기서 타면 공개처럼 엄청 빠르고 신나겠는데? 조니! 너, 너, 설마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타려는 건 아니지? 킥보드는 안전한 곳에서만 타야 한다고! 형사진 내리막길 자동차 가득 주차가 좁은 골목이 모두 모두 노, 노! 늘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곳 여긴 바로 코터! 놀이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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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나게 싱싱 안전하게 달리자 킥보드!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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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칠 밖에 싱싱 조심조심 또 조심 달려 달려 달려보자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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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나게 싱싱 안전하게 달리자 킥보드!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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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 조심조심 또 조심 달려보자 킥보드! 싱싱! 안전한 공원에서 타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아 맞아 토니! 우리 저기까지 누가 빨리 가는지 시합 한번 해볼까? 좋아! 절대 봐주지 않을 거라고 자, 준이 시작! 준, 준이! 너 바치기야! 거기 서! 좋아! 배낭, 메고, 모자 쓰고 신나게 캠핑 간다! 에이, 뭐야! 모닥불이 꺼져버렸네 모닥불이 꺼지니까 갑자기 너무 춥다 이제 그만 텐트 안으로 들어갈까? 그래! 우리 들어가서 재밌는 그림책 보자 응, 좋아 우리가 사라진 줄 알았지? 불괴물 공격 준비! 우리는 무섭고 뜨거운 불괴물 우리는 무섭고 뜨거운 불괴물 불괴물 바람 타고 붉은 불씨 퍼뜨려 퍼뜨려 나 옆에 붙었다 나무에 붙었다 번져라, 번져라 무서운 불괴물 퍼뜨려 뭐가 타는 냄새 같은데? 으악! 물, 불이 났어 모두 빨리 불을 꺼야 해 어떡해! 불길이 더 커졌어 무섭고 뜨거운 대왕 불괴물 불괴물 무엇이든 새까맣게 불태워 불태워 져가는 불길 불길 타는 산속 커져라, 커져라 대왕 불괴물 너무 무서워 아니,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먼저 소방서에 신고부터 하자 불이 날 땐 제일 먼저 신고해 신고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곧 출동하마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 구처자 신속하게 성부라 대처해 저기, 소방차 구조대가 왔어 얘들아, 이쪽은 위험하니까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 네! 불이 날 땐 침착하게 대피해 대피해 불을 피해 안전한 곳 찾아 이쪽이야 수풀이 적은 곳 불이 지나간 길 용감하게 성부에 대처해 불이 모두 꺼졌어 소방차 구조대 정말 감사해요 다친 곳 없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근데, 갑자기 불이 왜 난 거지? 응? 오늘 산 불은 작은 방심에서 생긴 일이야 불을 사용한 후에는 항상 마지막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꼭 확인해야 돼 하지만, 오늘 너희들의 용기 있는 대처 행동은 아주아주 칭찬해 어? 존이, 너 얼굴이 시큼둥이가 됐어 준이 너도 마찬가지라고 어? 안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아직 덜익었잖아 에이! 맛만 있으면 되지 덥고 습한 날씨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낼 수도 있어 자, 이걸 봐 뭐니, 세곤 창고니? 나는야 살모넬라 나 때문에 놀란 나 나는야 식중독 여왕 어머머, 난 몰라 우리는 포도산 구유 식중독 일으키는 유 독소를 내뿜지 아프고 말게 가만두면 안 되겠쭈! 뽀뽀뽀든 잊지 말고 손 씻기 지글지글 충분히 익혀 먹기 고글뽀를 뜨겁게 끓여 먹기 내가지만 기억하면 걱정 없어 식중독 나도 여기 있어 나는 피브리오 햇산물 좋아하오 이기지 마시오 소독하지 마시오 우리는 내렁한 색균 우리는 리대한 식균 우리가 모이면 에어! 파,파,파,파,파! 나쁘 색균들! 몸의 폭포는 잊지 말고 소식 지글지글 충분히 익혀 먹기 고글뽕을 뜨겁게 끓여 먹기 해가지만 기억하면 걱정 없어 식중독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우리 모두 함께 예방해요 식중독 어머,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몰라? 난 몰라! 짜잔! 이제 먹어도 돼? 그럼 어디? 맛있다 정말? 이거 다 먹어도 돼? 나, 나 배부른 것 같아 아까는 배고프다며 나 배 아픈 것 같아 펄펄 끓였는데 무슨 소리야? 사실은 너무 맛없어 툰이, 뭐해? 아, 뭘로 생존 배낭을 만들지 고민 중이야 생존 배낭? 생존 배낭이란 살아남는데 필요한 것들만 챙긴 배낭이야 지진 같은 위험한 상황이 당췄을 때 이거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되는 그런 엄청난 배낭이랄까? 나도, 나도 만들래 일단, 일단, 일단 막상 챙기려니까 막막하지? 자, 자 내가 생존 배낭 챙기는 요령을 알려줄게 잘 따라해봐 생존 배낭 만들기 하나도 어렵지 않지 생존 배낭 만들기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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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 먹을 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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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한 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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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꼭 필요한 것들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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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생존 배낭 먹을 거 오래오래 먹을 거 차가도 배부른 거 물, 초코바, 헌빵, 고구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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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생존 배낭 따뜻한 거 추울 때 필요한 거 입을 거랑 덮을 거 당뇨, 장갑, 양말, 한패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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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생존 배낭 꼭꼭 필요한 거 내 몸을 지켜줄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품점들, 라이터 피하면 세면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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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생존 배낭 꼭꼭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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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 먹을 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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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따 따 한 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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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꼭 필요한 것들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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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생존 배낭 챙겨 왜낭 챙겨 psychologicallyあなた 도쿄ais 생존 배낭만들 챙겨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생존 배낭만들 챙겨 나도 어렵지 않지 생존 배낭만들 챙겨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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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생존 배낭 하하! 생존 배낭 완성! 오! 내꺼보다 훨씬 큰데? 뭐가 들었는지 한 번? 왜? 준희! 이게 무슨 생존 배낭이야 간식 배낭이지 생존 배낭 맞는데? 난 간식 없인 못 산다고 뭐? 이마샤! 우와! 엄마 여긴 천국인가요? 이 얕은 물 이 깨끗한 모래 정말 완벽해 우린 수영을 못해서 물놀이는 꿈도 못 꿨는데 정말 고마워 준희 토니 뭘요? 여긴 물이 얕으니까 수영을 못해도 걱정 없어요 그리고 모래가 많아서 모래 목욕도 실컷 할 수 있다고요 어때요? 맘에 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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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바로 물에 들어가려고요? 그 전에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는 거? 흠! 토니! 그 노래를 부를 때가 온 것 같아 어? 어? 준비 운동 구명조끼 물 잡시기 어? 준비 운동 구명조끼 물 잡시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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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 McK kork. 물에 들어가 가기 전에 거절 먼저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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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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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ya Venezireninya 쭉쭉 들리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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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er spikes tungek caoino 띄어 띄어 후하 제자리 꾸기요기 꾸기요 좋아요 준비운동 구명접기 물접시기 준비운동 구명접기 물접시기 꾸기요기 꾸기요 물에 띄워 가기 전에 꼭꼭 입어야 해 구명접기 휴명접기 휴명줄에 다리다리 쏙쏙쏙쏙 가슴복을 차례차례 차차차차 당겨당겨 조임줄 쭉쭉쭉 꾸기요기 꾸기요 준비운동 구명접기 물접시기 준비운동 구명접기 물접시기 꾸기요기 꾸기요 후에 띄워 가기 전에 꼭꼭 해야 하는 물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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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에서 만 것부터 쇼쇼쇼쇼쇼 다리다리 두팔 두팔 쇼쇼쇼쇼쇼쇼쇼쇼쇼 준비운동 구명조끼 문적시긴 꼭 기억해, 꼭 기억해 이제 정말 물에 들어가도 되는거지? 근데 준비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배가 좀 출출하네 여보, 그럼 우리 저 나무에 벌레들 좀 쪼아먹으면서 누울까요? 좋아요, 안돼요 물놀이를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럼 숨을 쉬기가 힘들어져서 엄청 위험하다고 그, 그렇구나 대신 좋은걸 만들어드릴게요 여보, 한 날 더 줄까요? 좋아요 음, 시원해 벼슬이 아주 그냥 탱탱해지는 것 같아요, 여보 좋아, 좋아 다들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군 그럼 우리도 이제 물놀이를 아, 뭐야 도망가자 와아,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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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비추피추비추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십니까